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들의 집 걱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이대일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토지주택공사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대학생 권순일 씨. 보증금 200만원에 한 달 6만원만 내고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방에 한 달 30만원을 내는 친구들에 비해 부담이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도 방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주택규모는 50제곱미터 이하,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임대주택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아도 또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조건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집주인들이 번거롭고 재산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100개면 전세 하나 있을까 말까 보니요. 비율이 그 정도예요. 100개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LH까지 해서 해버리면 거의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불만이 잇따르면서 토지주택공사도 부채 비율 조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사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권위하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뾰족한 대책을 아직까지는 못 내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보다 현실성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